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마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27 비자 연장권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F27 비자 연장권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렸고 대부분의 분들은 연장은 되지만 연장은 안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연장은 된다. 그러나 연장은 안된다.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는 오늘 이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27 비자 연장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소득과 그리고 크게 점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소득이 안되면 어떡할 것인가? 점수가 안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소득과 점수가 다 둘 다 안되는 경우는 어떨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아내가 임신했는데 그 경우에 소득이 없는데 어떡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정이라고 설명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좀 드릴 건데 이 F27 비자의 대부분 분들이 유예기간이라는 부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유예기간이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 것을 준비를 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27 또 배우자 F27T1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가 만나뵙던 분들처럼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한국에서 만들어놓은 10년에 넘은 그러한 생활의 기반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들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만든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뭐 되겠지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아니라는 생각은 생각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국 준비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에 힘입어서 지금 거의 7,900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좀 지나면은 8,000명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힘을 좀 주시면 제가 지금 같은 더 양질의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애프트 세븐 비자 연장의 함정에 대해서 함정, 조금 강한 어트로 썼던 이유를 제가 만나뵙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빠져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점수제 우수인지 비자인 애프트 세븐 비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변경하거나 연장을 할 때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동반 가족도 거주 가족인 애프트 세븐티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은 GNI 한 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은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 기준을 하게 됩니다. 아마 출입국에서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건데 출입국에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몇 철원 더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재로는 4,250만 원이다. 2022년도 GN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 변경할 때는 비자 변경할 때는 변경을 할 때는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GNI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연장 요건에는 연장 요건의 배우자가 애프트 세븐티 원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연장 요건은 소득 요건이 GNI 한 배다. 이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배우자가 애프트 세븐티 원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 갈법 시행령 23조의 제2항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2항에 나와 있는 기준 어떨까요? 안 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체류 자격을 사업하려면 사업 비자도 받아야 되고 취업하려면 취업 비자인 E1부터 E7 비자를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경우가 있는데 별표 1 및 별표 1에 2 별표 1에 2가 이게 시행령에 나온 건데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장기 체류로 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을 한 비자고 별표 1은 단기 비자 단기 체류 비자고 이 단기 체류 비자는 일반적으로 C3 같은 이런 한국에서 90일 이내에만 머무를 수 있는 거고 외국인 등록은 안 됩니다. 1에 2에 대한 자격 구분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자격 구분이 많은데 거기에 취업활동 취업활동에 대한 이 부분도 아직 해석이 분분합니다. 분분하지만 F27, F271은 D8, D9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체류 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조 2항 제1호에 뭐가 나와 있냐면 거주 중에 자목이 F27 비자고 타목이 자목의 배우자인 F27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 갔죠? F271이 타목 그래서 자목 그 다음에 F27 그 다음 타목은 F271이다. 이런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23조 2항 2호에 파목이 나와 있는데 파목이 F299 원래 사목은 삭제가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사목은 F26 비자잖아요. 2018년 9월부터 10월부터 없어졌잖아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하죠. 아, 2019년이죠. 네, 그래서 요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취업에 지원이 없다. 자, 오늘의 메인 강의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패널 좀 바꿔볼게요. 점수자의 우수인력 동반가족인 F271을 심사하는데 기본 원칙은 기본 원칙은 주체류자가 중요합니다. 주체류자가 지금 F27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반가족 F271은 주체류자의 F27 비자가 연장되느냐 연장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류자가 연장을 하는 경우에 GNI 한 배 GNI 한 배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거 플러스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용건을 충족한 경우에 배우자가 F271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만약에 주체류자가 F27인데 만약에 연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원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F27 비자 또 F271 비자가 원래 그냥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코리아타임즈에 세 번 정도 F27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진행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했었고 최근에는 중앙일보하고 그 다음에 연합뉴스 쪽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F27하고 F271이 지침이 2020년 12월 1일부터 바뀌면서 엄청난 폭풍이 멀아쳤고 그때 많은 F27과 F271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연장이 안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후에 이러면 안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2년부터 생긴 규정 2021년인가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2022년이었을 겁니다. 2021년도에 문제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례 규정이 신설이 되기 시작했죠. 특례 규정이 신설이 총 4가지로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안되면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처음에 나왔던 조건은 이게 소득이 잠깐만요 소득이 안되거나 소득이 안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점수가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D10 비자로 변경을 하게끔 하고 배우자는 F3로 하게끔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후에 이 특례 규정이 생긴 겁니다. 특례 규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좀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화장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고 출판도 쓰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특례 규정에서 첫 번째 예외 규정을 보면 주최료자 F2, 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수제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점수제 80점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예외 규정으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두 번까지 유예로 연장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 주최료자가 소득요건이 맞추지 못했다. 최저임금이 지금 9,620원에 한 달에 209시간 곱하기 12 하게 되면 대략 2,400정도가 될 겁니다. 이걸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은 그냥 그냥 최근에도 처음에 시행할 때도 최저임금 안 돼서 연장이 안 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연장을 안 되더라도 똑같이 6개월 곱하기 2의 유예 연장이 된다. 자 이제 그래 최저임금이 안 된다.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는데 문제는 배우자 F271을 연장하는 요건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본인의 80점 또 이제 GNI 1배 소득 1배 소득 인데 GNI 가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F112로 가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F271을 6개월 곱하기 2 맥스로 1년까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주체류자가 F27 점수도 그렇고 소득 요건도 미충족한다. 그러면 원칙은 원칙은 그냥 나가야 돼요. 아니면 D10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전에 E2 비자로 있으면 E2로 가는 방법 배우자는 F3로 가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 유예기간 특례 점수 하나가 적든 소득조건이 미비하든 아니면 둘 다 없든 자 유예기간을 주자 전문인력보다 더 높은 우수인력 점수제 거주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곱하기 2 이래서 1년 범위 내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이제 연장을 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장으로 끝날 거 아니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 또 한번 자 주체류자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출산을 했어요 아내가 출산하면 F2 71이다 그러시면 크게 문제 없잖아요 주체류자인 F2 7만 연장요건 그 다음에 소득요건을 맞추면 되니까 근데 주체류자가 주체류자가 여성분이었고 이제 출산을 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뭐 저기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이 기간 중간에 이제 출산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지침은 뭐냐면 자 어 체류 만료일부터 체류 만료하는 날로부터 1년은 연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요 기간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1년을 유예를 준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는 본인이 G10 1 비자로 변경하고 주체류자가 그 다음에 배우자가 F3로 변경하고 또는 바로 뭐 E1부터 E7 비자로 변경을 해서 배우자도 F3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E7 4 비자에서 F2 7으로 변경했던 사람들은 이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D10도 3개월밖에 받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체류 자격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E7 4 비자 같은 경우에는 E9에서 변경했잖아요 점수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요건을 못 맞춘다는 거는 소득이 작단 얘기거든요 결국은 1년 정도 유예 기간 이후에는 방법이 없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은 그 1년의 유예 기간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해요 자 1년의 유예 기간은 제가 볼 때는 뭐냐 함정입니다 함정 어떤 함정이냐 첫 번째는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상당히 우리 이민 출입국 정책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다 두 번째로는 이런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후 과정들은 너네들이 택임을 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연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2023년의 6월에 연장을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자 문제는 이분이 F27 또 F271 또는 배우자가 F1 12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메인 체류자가 연장이 돼야 되는 조건인데 이 전에 비자를 받아서 F27 F271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2023년의 6월에 이제 연장을 해야 돼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전년도 소득인 2022년도의 소득이 예 월 최저임금의 12배가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배우자이기 때문에 GNI 한 배가 안 되거나 또는 80점이 안 돼요 자 월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예 점수가 80점 넘는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F271 배우자가 이제 FV자를 받은 경우에 GNI 한 배 소득도 없다 그리고 80점이 안 된다 이게 지금 2022년도 소득이잖아요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연장이 됩니다 연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12월까지 되는 거잖아요 올해 12월까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연장을 한번 해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6개월 6월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6월이 되는 건데 여기때 12월달 2023년 12월이면 뭐 10월 11월 12월 달에 연장요건 충족해야 되는데 2022년도 소득이 없잖아요 전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예기간 마지막 6개월을 받게 됩니다 이제 최종 기간이 6월달로 적어놨겠지만 5월일 수도 있고 4월일 수도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건 2024년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2024년도 예를 들면 4월이나 5월이나 비자 끝나기 전에 연장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되냐면 지금 배우자가 F271을 가지고 있다면 GNI 한배 소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본인이 8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배우자가 번 돈은 절대 합산이 안됩니다 F27 연장할 때는요 또는 배우자가 F112인 경우에 중요한 건 GNI에 맞춰주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리고 80점 이상 해야 돼요 이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분들의 비자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케이스를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비자가 끝나는 게 2023년도 1월 2월 3월 4월달에 끝났고 연장을 하게 되면 7월 8월 9월 10월 그 다음에 마지막 연장이 11월 12월 1월 2월 이런 경우가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2022년도 소득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경우는 이 경우는 4월달은 사용할 수가 없고 5월달에 이제 2023년 소득금액 금액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봤던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로 이 1년 기간이 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2023년도 1월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뭔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소득이 소득이 2024년 5월에 나오는 게 이게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했던 거를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2024년도 7월에 나와요 이때 종합소득이 나오거든요 이걸 못 맞추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경우는 할 수 있는 방법인 지금 D101 비자밖에 없어요 또는 E1 비자부터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F3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다만 E7 2부터 E7 4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E7 4 비자에서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E7 뭐 그분들은 E7 1이라고 합니다 E7 4나 E9에서 E7으로 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더 이상 E7 4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E7 4로 돌아가려면 뭐가 돼야 되죠 E9으로 근무한 경험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미 F2에서 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맥스로 본인들이 체류할 수 있는 6개월 또는 D10 1 비자 또 이전의 비자가 E7 E7 변화했으면 3개월 고박 2밖에 안 돼요 이 기간 안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1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너무나 편하게 지내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F2 7 비자의 연장의 함정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지금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는 1년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주는 1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분들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문제가 엄청 나요 1년을 연장해줘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이고 이게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 유예기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F2 7 비자 받기 위해서 요즘에 엄청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F2 7 비자가 연장하는 요건은 유예기간 두더라도 이미 한번 연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F2 7 비자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지침이 바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F2 7 비자로 가지고 있는데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1년 그냥 갑니다 1년 그냥 가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거 다 물거품으로 사라집니다 최근에 만나 뵀던 분은 2022년도에 몸이 아파 본국에 갔어요 갔다가 있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은 1년 연장되고 나서 연장 절대 안됩니다 그냥 나가셔야 돼요 또 하나 어떤 분은 E7-4 비자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 처음에 본인이 5년을 받았대요 왜 5년을 받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2020년도 2019년도에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5년 비자 준 출입국이 많아요 그 친구들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힘들어 버린 거예요 소득이 없어요 이제 연장할 때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22년도 작년에 9월달에 소득이 모든 게 합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근로소득만 내가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까지 전부 다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게 되어있는 거고 그 안에서 종합소득이 그냥 나와버려요 잘못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거 다 물거품 됩니다 에프트 세븐 비자 연장을 할 때 제가 이 강의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오늘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연장이 안된다는 얘기는 처음에 6개월 그리고 한 번 더는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이후 연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연장은 되지만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정말로 1년 여러분들이 에프트 세븐 에프트 세븐티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오늘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 에프트 세븐 비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제가 한두 분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E-7-4도 E-7-4도 에프트 세븐 비자 가능합니다 단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8천명 꼭 되고요 올해 1년 안에 올해 안에 저는 충분히 1만 명을 넘어서 2만 명까지 가능하나요? 모르겠네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쿠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 장만익 행정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